오케이 아 무슨 치맛 9판 5선이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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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철아 이겨라 똑같이 많은 방 야 어 잘가 야 민철아 A로 갈까 B로 갈까 B 한 번 가자 가자 아 소화할게 참 잘 만들었어 쏘던테 이 층으로 가야겠다 아야야야야야야야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아 씨 아 우와! 아 헤드샷 아 아 당했다 당했다 방심했다 소소하게 가자 일단 스무스하게 가자 민철아 너무 방심했다 내가 2층 가려다가 A로 가자 착발 대결하고 가자 A로? A로 A로 가자 가자 내가 뒤에 볼게요 어디야 뒤봐 없다 A 없다 B 간 거 같은데 그걸로 같이 가죠 A로 형 형 형 여기여기여기 어디여기 아 죽었다 아 죽었어 어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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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머리 쓰는데 오늘은 형 여기 또 통할까요? 어제 안 통했는데 아 아 으아 아 개새끼 범플 야 이새기 범플 아니야? 아 씨야를 깜짝아 우와 어떻게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지 이 새끼? 아 이 새끼 뭐지? 야 니가 오도해라 A로 개돌 진영성님 어서오세요 야 공포였다 방금 진짜 깜짝 놀랐다 나 나도 깜짝 놀랐어 또 대가 있으네 지질라고 이거 야 설해 그냥 니가 이 새끼같은 새끼들 온다 SSB하네 이거 차로 어떻게 하지? 왜 폭탄 안 던져져? 야 야 같이 있자 여기 위에 있어 야 오른쪽으로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중졸은 중졸인가? 근데 소름을 방금 못 잡은게 진짜 소름이었다 인정 저는 원래 샷발보다는 그런 브레인적인 움직임 그게 되게 운영 운영형 스타일랑 똑같아요 pins 으어어 한명이야 둘이야 패드샷 시발 다 디졌다 오늘 한명이야 둘이야? 몰라 한명이었어 일단 요기 왔다 여기 왔다 야 일로 온다 또 온다 형 개돌 짜는대야 나이스! 장민철 굿잡! 첫번째는 게임이 안돼 우리한테 얘들아 라플 대결은 못 이겨 저쪽은 뭐 칼부림, 권총 대결, 스나 대결 이런걸 이겨야지 오늘 스나전 하지말자 추천 감사합니다 야 태교미야 태교미다 태교미다 1대에 자신있게 들이대 진짜 사람아니다 진짜 사람아이네 진짜 오지네 와아 나 한발도 안맞았어 방금 개돌했는데 야 어디로 갈까? 우리 집회냄새님 어서오시구요 서서히 이제 엉박이들 몰리네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아 아 와 아 아 아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못해 야 3대3이다 야 1경기 따오고 가야 우리가 편하다 야 우리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올라와 2층으로 가자 2층 어떻게가 아 으아아아아아 명시라 어 니가 잡았네 야 야 특용이야 1대1이다 이거 잡아야 된다 오늘 연부선 개구멍이네 아니야 야 야 잠복해 민철아 잠복해 니가 A니까 소름이야 어 아 아 아 왼쪽에서 나와 야야야 야 민철아 니가 5대야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집중해야 된다 음 음 아까 그리로 가져 아니다 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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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신감 늘려 에이로 그냥 자신감 늘려 들어가지 말고 어 샛별이 지금부터 나올 때까지 대기해요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무조건 나와 여기있자 성춘이 형인데 봐봐 저 새끼 나온다니까 성춘이 형 별 터지나보게 아 아 헤드샷 야 있지 어 아 아니 아 아 아 성춘이 형 때문에 집중 못했어 씨바 와 미안하다 야야 오케이 다시 가자 야 천천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아 어제 각 고통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야 왜 나가 야 한번 객이 부려봤어 기세야 앉잖아 아 헤드샷이야? 아니 나갔어 나갔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야 가자 형 A로 가서 어 기다려요 오케이 롱해서 볼게 야 애들아 어차피 장기전이야 2시간 해야돼 여기 있어요 둘 다? 어어 둘 다 저기있어 뺐다 아 오늘 샷발이 진짜 개 쓰레기네 없다 A 없다 A 없다 아직 안온다 너 어디야 저 B쪽 여깄다 여기 아 아 아 알았는데 형 B쪽에 있어요 B쪽에 어 뭐야 아 아 피가 너무 없었다 오늘 왜이래 보성아 정신차려 보성아 정신차려 어 태규미한테 질 수 없다 B로 돌게요 그냥 같이 하자 아 나 저 언덕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기서 대기 까고 있으니까 힘드네 아 오늘 AK47 여기 여기 B B 아 아 야 태규미 내가 갖다 한다 나 제가 이기로 돌아갈게요 뽀에라니 여러분들 대가리 주셨잖아요 야 K 다 나이 $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송준이형 왜이렇게 많이 터져? 잘 터져요 와아 어디야 형 A? 응 나 가고 있어요 지금 A 나도 너랑 같이 있어 지금 뒤에 있어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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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했다 어디있지? 해제 해제 형이 해제해요 빨리 어 폭탄 아아 아아 아이씨 야 이거 해제했으면 안되서 26초로 와서 잡았어야 했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와 이새끼 오지네 아 그니까 어디 있었는데 거기 숨어있네 야이로가 아 줏날반다 아 포기 개시발 샷발로 개조진다 이 새끼 서든 많이 해봤어 어디있어 형구같은 애들이 서든 잘하잖아 좋아하잖아 야 가만있자 온다 아 아 gla와나와나와 저 나이스 야 가자 잡자 염절 씨 개 오졌다 와쿠는 몰라도 뇌는 젊어 홍구가 야 샷발로 가자 이거 와 이 새끼꺼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아파 야 폭한번 던져 민철아 야 이 새끼 움직임 개쓰랭이네 존나둔하네 이 새끼 야 민철아 나 이 새끼 잘하는줄 알았는데 움직임 방금 뭐야 야 내가 돌게 너가 에이바 네 잘 안되는데 있냐 이게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아 개피 개피 몇명 살았어 2명 다있죠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사라 할거같은데 아 안에 있네 나이스 거기 있었어 새빼리중꾼 어 있네 있네 아야 A야 아 B야 태경이 형 미끼야? 어 갖다줘 저 오른쪽에 숨어있을거같애 내가 봐봐 새끼 폭 썼지 안썼지 썼어 폭썼어 태경이 폭이었나 나이스 빨리빨리 빨리빨리 과 어허 아악 아이씨 아이라고 아cić혹을이야 이거 아아아아아 salut 아아 얜 아이스 아이다이형이야 역됐어 야 야 침 Improach 미철아 우리 침착하면 충분히 딸수 있잖아 알지 이게 태경이 지금 개편이었잖아요 comprehensive 십육실이였어요 가자 오 이거 뭐죠? 나 됐어 이승이 토 야 이제 이 새끼 엠포 들어야겠다 헛 과연 어디에 있을지 엠포 아 나이 얘 뭐해? 아유 씨 딱 걸렸네 아이씨 야 야 이리로 가자 그냥 아 오늘 우리 둘이 컨디션이 안좋아 쌀 바로 끝 한번 더 주고 야 같이 있자 여기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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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없어요? 아우 씨 좋았다 하하하하하하 야 빨리 이거 무조건 따내야 된다 와 야 야 미쳐라 이번에 나 따라와 형 믿지 흔히 오도할게 이번에 따라와 알겠지 하하하하 저기있다 한 명 야 빼빼빼빼빼 들이대지마 야 일로 B로 돌자 아니다 다시 가자 아니다 다시 가자 흔히 형만 따로와 야 에이 에이 들어갈까? 너 피 많아? 야 없어 이건 같이 다녀야된다 무조건 저쪽 퍽 썩어갖고 아 이리로와 이리로따따라 소라치는데 아야 아 제발 온다 거기로 온다 거기 온다 이제 온다 와아 예쓰 와아 삐 이번에 렛츠고 렛츠고 야 설치하고 이쪽으로 다시 오자 알겠지 여기만 내 왔을 장악하면 될 거 같애 니가 서래 일로와 크리 일로와 오 뭐야 어디야 나 맞았는데 한발 어 여기 있네 아 시발 오 믹스 엉터 때문에 사났다 야 온다 바로 왼쪽에 네쓰 어 어 우리 씨림엘아님 펜을감사한다 야 무조건 다녔는데 이거 와 긴장되네 누나 아직도 안됐어? 됐어 나 갖다줘 나 여기서 먹게 또 일로가? 흔한 게임하는 가스의 생활 흔한 게임하는 가스의 생활 일로와 일로 이 흐이씨 야 이제 해점안온다 야 들어갔찌 아이 태균이야 야 정체 불비용 움직임 태균이냐 이름은 필운수 야 이제 야 이제 뭐야 씨발 대겹이 뭐야 저 이 양반 뭐야 갔어? 맞았다 닭고기를 먹어봐 어디갔어? 어 닭갈비 진짜 쩐다 맛있어? 어 맛있다 야 이번엔 따로 가자 온다 너 삐에 있지? 네 오케이 거기서 오면 빼 싸우지 말고 태겹인데? 태겹인데? 빼라고? 와 뭐야 너 두명 탔어 니가? 하하하하하하 뭐야 야 이겼지 우리가 오케이 2대1 저요 지금 그거요 여러분들 그 그 그 그 그 닭갈비요 맛있다 땜 시작한다 뭐 다 들어갔네 아 반응속도 10절 온다 와 반응속도 10절 온다 맞죠? 맞죠? 어? 후 너는 렉 걸렸는데? 나도 렉 걸렸었어 야야야 에잇다 아 뭐야 렉 때문에 아 렉 때문에 죽었어 원래 안들어가는건데 아 렉 이겼어? 헤이 어 오케이 ok 이리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 좋다 민철이 요번엔 좋다 코스 좋다 따 따 따 따 따 따 하 쪽에 4대2 야 야야야야 쪽에 있다 나 저기있다 태규미 저기있다 야 이리와봐 태규미 저기있다 뒤통수 보이고 있다 나 뒤에있다 아 여깄다 오른쪽 있다 야 태규미 태규미 거기있어 저야 병에아 오른쪽 오른쪽 태규미 아아 병장 태규미 뭐야 태규미는 죽였잖아요 아 아 홍구 홍구가 아아 네 리로드 하다가 아아 아... 아 거기가 컨디, 컨디구나? 어 얘들아 컨디 어 저기 있어, 샛별이 증권 있었어 넷스 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샛별이 증권 돌아갔어 어 일로 들어왔어 일로 들어왔어 형 글로 가요 아 같이 가자 이제 삐다 형 폭 하나 깔게 야야야야야 나이스 해제 내가 형이 해제할게 도움이 태규미는 진짜 믿기네 태규미는 위치 알려주는거야 우리 어딨는지 야 형 B로 둘게 아! 왜? 에이 아 이긴건데 누구한테 다했어? 짐궁 짐궁 개피 짐궁 개피야? 그럼 딸 수 있어 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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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개피 한 발에만 쓰면 돼 나도 피가 없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이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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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자 같이 다니자 B 설할 것 같은데 또? A같아 어디 숨어있겠지 뭐 A 안 보인다 A다 A같대 A야 A 따라오고 있지 B다 B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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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 영무송! 아아아아악! 진짜.. 풍선을 좆발리네 아이씨 야 졌어 우리가? 아 전 나봐 애기 어려웠네? 3D1 아.. 자리 자리 형 자리 바꿔줘 9판 5선인가? 7판 4선이지 우리 3 대 1이지 3 대 1 다음판 왜 하우스 할까? 10판 4선이야? 이 새끼 B대도 씨발 혼자 플레이하네 홍구 왜 소래 그냥 A는 우리가 좋아 A에서 온다 여기 있다 어디야? 아! 어 이겼어? 뭐야 내가 폭우로 죽였잖아 아 잘했어 뭐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지 봉투 좀 빠스들었다 가자 가자 아! 아 내가 딴다 이 새끼 이거 중조를 딴다 따라뇨! 으악! 앗! 정판 지면 100개 날아가는데 형이 쏴줄께 형이 돈도 제 돈가가 그치 마인드 좋아 자 돌겠습니다 왜 잡았어? 네 야 태규미 1 대 1 딴다 우와! 와! 와 A에서 죽었어 와 태규미 1 대 와 에이 롱이에서 죽었어 에이 롱이에서 자신있게 해 이 새끼들 에이 롱이 에이 롱이 이 새끼 이 새끼들 시합 대척갔네 와 에이 롱이 이 새끼 으윽 으윽 뭐야아 으윽 으윽 온다 온다 뭐야 왜 안와? 여러분 오늘도 서던어택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시에 9시 55분쯤에 서던어택 다양한 아이템 주는 쿠폰도 발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스킹용이 형은 이렇게 쏴 죽이시면 됩니다 쏴 하고요 장고새끼는 무조건 폭을 쏘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져있겠습니다 오 시즈발 뭐야 내폭이야 내폭이야 내폭 빼빼빼 돌아 돌아 어차피 우리 서리니까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다 아이씨 아이씨 11시까지는 태경이 형만 태경이 형 저번주에 안했어 태경이 형 저번주에 안했어 네? 네 긴 8주간에 로정이 끝이 났다 그렇게 난 없어 홍군 내가 따로 다녀 얘들아 야 라플 본자가 되었고 아이씨 야 이리로 온다 일로와 일로와 왼쪽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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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다 온다 일로 온다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야 와 헤드샷 뭐야 와 와 와 와 와 wy 와 와 와 펑 아 또 불우기네 진짜 아 이번판 이겨야 돼 야야야야 무조건 따야 된다 형 아 와 B로 한번 갈까? 안돼 안돼 A로 가 자존심 대기 뒤로 돌게요 A 없다 일단 거기 있어 여기있다 세페리증군 여기있다 잡았어? 아냐아냐 내 형 뒤로 따라갈게요 A에 서란다 왜? 뒤에 있어 뒤에 왼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방금 이번판 형의 움직임을 믿어라 윤철 알겠지 오 왔다 뒤에 뒤에 A 알아요 버서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아 아 이겨야돼 계속 4점에서 시바 역전당하네 이외 아 아 같이다니자 같이다니자 미처 같이다니자 오케이 이새끼 무조건 여기 지나고 이새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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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트로 아! 와! 헤드샷!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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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왜 이렇게 나가요? 아우 시발! 야 에겔이다! 우리 에겔 지금 3연패 중이야 옛날에 MBC 게임 파스 나와 시발새끼 야 이건 이겼다 야 에이로아! 아우 시발! 와! 야 민초아 이겼다! 와! 태경이 기도라 쐈었어 나 뭐 벌 서는 줄 알았다 자리만 끌려 아아 아아 야 에겔은 왜 와라 쐈어 가자 아 좀 더 재미네 아니 저쪽 3대1이라는데? 3대2이 이 새끼 확실히 홍구가 중졸이라 그런거야 숫자 그 아아! 제이 아이고! 여기 어디야? 오케이! 2명 다 같이 있었다 짜파게네 어서오세요 민철이 운영을 믿어본다 아우씨 아우씨 닭갈비 진짜 맛있네 새끼는 무조건 B설이지 아우씨 이같은 B설같애? 너의 운영을 믿는다 새끼는 이스라엉 아우씨 이 새끼가 홍구가 있었네 홍구씨 봐 아우씨 어디야? 여기 이쁘거 같애 이 새끼 여기 이쁘게 기다리고 있다 아우씨 아 거기 좋다 위치 야 B쪽 한번 보고 저쪽 야 이젠 설치할때야 민철아 설치해도 안돼 A네 아닌가 B인가? A잖아 A 아이템있지? 총 들고 민철아 거기 없어 저쪽 컨테이더에서 폭탄 É 폭탄 던셨잖아 민철아 아 너 시난리멈추래 설하면? 아우씨 어어 엉ении 진짜 으아아아아아 갇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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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큰 아닙니까? 어? 암큰 아닙니까? 태교미는 이기겠지 영천이 형이 태교미 돌격하면서 그만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움직임으로 승부 아아아아 추겠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미쳐 이 씨X 도성아야 왜 저랬놈 아 미쳐 이 형 닭가입 다 먹었다 집중한다 아 씨X 아아 이따 랩 염레이가 포 샌다 방도 없는데? B지? 아닌가? B야? A 아니야? 야 A잖아! A야? 형이 A보고 있었잖아요 아 나 또 따라하고 있었어 아 X됐다 이거 아 뭐 끝났다 아 지겠는데? 아 아니다 이길 수 있다 빨리 아 병신아! 야! 뭐해요? 아 뭐해 민철아! 내가 눌렀어 아 X발 내가 보험으로 눌러놨어 아니 아니 야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올라오더니 없어졌어 에이 아 진짜로 이거 동시에 해제되어 어 근데 진짜 야 지는줄 알았다 아 내가 눌렀어 다행이네 와 뭐야 이거 뭐야? 버그야? 뭐가 아 아 둘 다 있다 아 어 이 새끼는 맨날 돌아 아 X발 와 이 새끼 이번에 진짜 잡는다 뭐라이라 돌아 이 새끼 어디야? 아아 나 진짜 이 개이씨 형 우리 이제 한판만 더 지면 200개 나갑니다 아아 야 집중하자 미철아 같이하자 우리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어 P4야 내가 잠복해야겠다 지금 있어요? 어 저기 있었어 오케이 이길 수 있다 Let's move out 쥐마 이거 치면 짓는거야 목숨을 말한 판서도 들어가지마 아아 진짜 으악 아아아아 야 야 수나전 가자 아 권총 권총전 가자 권총전 아 우판상 권총전 권총전 우수상 새끼 진짜 잘하는거 하려고 하네 야 이글 아 나 이 데저트 이글한다 아 이글이 좋냐 뭐가 좋냐 얘들아 뭐가 좋아 데미지 45% 연사력 아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쓴다 권총전 권총전 우판 삼성 권총전 수나전은 노잼이지 칼전이 재밌지 이쁘다 이 야 이거 첨 돌리는게 간지레 권총은 권총인데? 개고지레 권총이야 뿐씨 라풀 아 아니 무슨 라풀 라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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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기로 돌았다 그 새끼 형 말고 뒤에 뒤에 형 뒤에 어 그쪽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가 샷발 훨씬 좋네 권총전으로 승부 본다 그냥 A로 가자 그냥 우리 머리 부르지 말고 어차피 이거 샷발 대결이야 샷발사 아니야 어우 씨발 78 맞았어 저기 서있다 쏘는거 맞어? 나이스 저기 오른쪽에 있다 상 mindfulness 온다 클로 상 επι링 아 오케이 좋아 좋아 무조건 이기자 미처다 아! 아! 수! 있다! 바로 있다! 스프레인 죽고! 아! 아우! 무긴 좋네 아 이게 돌리는 게 간지야, 나 본다는 아 이리로 가자 그냥 이거는 그냥 서라고 어디서 운지만 보고 빼면 되겠다 그치? 피격력이 옆에 안부네 마지막 판 에잇 하아 갑시다 왜이렇게 드리기 왜이렇게 당황한다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대기용이 서라져 내가 보고 어디 쪽으로 오는지 볼게 야 롱에서 온다 오케이 뭐야? 아 오케이! 앙키모띠 따자 오케이 뚝깍 팁시다 아 홍구 내 왔어 이 새끼 전략적으로 할 것 같은데 내가 뒤로 둘게 아 네가 뒤로 들어왔는데 에잇 일단 아무도 없다 야 권총대 헤드샷 나오냐 얘들아? 오죠 야 야 세평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 명 다 야 저 뒤로 둘게 잡았어요 아 야 태균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우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어 나 죽었다 너 피 몇이야? 저는 2피 자신있게 가 어딨지? 오른쪽에 있어 두 명 있을 수도 있어 저 있다 저 있잖아 야 저 형도 총알 없다 야 총알 없어 오른쪽 방금 없이 나와 미쳐봐 아 둘 다 왜 못 쏴 아 왜 안 쏴 야 둘 다 엄청 쏴 야 둘 다 엄청 쏴 드레델 가까이서 쏴 아 야 씨 야 으핫 어하핫 으핳 아하핳 원래 병신 대결이 제일 재밌는 거에요 아 아 특별히 킵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알겠지? 가자 동시에 들어가자 나는 뒷충수 치는 게... 오케이, 내가 AS 볼게 아, 씨발 온다! A에 2명 아, 씨발! 헤드샷! 아, 짐꾼을 먼저 죽였어야 하는데 시체 난도 질당하네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래? 빠르게 가야돼, 내가 나이스, 태규민 내가 딴다 피로 돌아 들어간 거 같은데? 뚜꼬레... 뚜꼬레 돌았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펠로나누나 어서오세요 이거 오판 삼성이죠? 어 있지? 나이스! 예스! 야, 너 이글이야? 네 너 이글은 몇 발이야? 일곱 발이야 아, 두 발 더 맞네 나이스 기다려, 기다려 아, 이 새끼 무브임 좋네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아 젊어서 그런 거야, 씨발 윙이 좋네 어? 형! 오 오 오, 씨발 어디 가야, 어디 가 A에 있을걸, 태규민? 아, 야, 이거는 내가 P9야, 민철아 아, 이건 젓네, 그러면 아, 내 형 믿어봐 태규민이잖아 아, 그래도 태규민 형 한 발 안 맞춘다고요 하아 하아, 싸늘하다 싸늘하다 하아 사늘하다 존나 긴장되네, 아, 씨발 아, 대학생 태균이 에이소리야, 부숫고 너가 봐도 그렇지 에이소리 으아! 아, 깜짝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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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좀만 늦게갖고 아아! 으아! 얘, 오늘 사귀빵이에요 개, 개 돌하지 않냐 이 씨발 돌파하지 않냐 urp 야, 아기라리라 울 아파, 유철아 흐 document 저희가 지금 만원 꿇았어요 가자아아아 야 롱에서 붙자 야 롱에서 붙자 신주아에게 샷발로 가자 민철아 기다려 기다려 그냥 아 팔 남았어 아아씨 미치겠네 애결에서 김태경이 있어서 그런가 어 누구야 아 민철아 하지마 아아아아아아 아 총알이 없었어 아 아아 됐어 됐어 아 나도 1대1 아으 스나전 가자는데 스나전 저쪽이 잘하지 않냐 응 스나전 해? 아냐아냐 권총전 권총전 고 스나전 우리가 불리한데 그치 그렇지 아 팔전해요? 팔전이 더 재밌어 아이씨 봐 이건 나한테 안맞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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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시다 돌.. 돌다고? 별로 안와 저쪽 차례 전략적으로 해야지 게임을 온다 야 저 삐쪄게 샀네 온다 지졌다 와 씨X 여기 위에 뭐해? 뭐하세요? 야 지금 1대1이지 이거 네 1대1 아 일단 이기자 어 이리로 왔다 서랍이야 내가 볼게 어디서 온지 피 없어요 너 피 없어?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어디 B? 거기 거기 어 이 새끼 뭐야 씨X 와 옆에 옆에 뒤에 뒤에 거기 거기 왼쪽에서 와 미쳐라 나 존나 깜짝 놀랐어 미친인줄 알았다 씨X 와 이 새끼 움직이면 왜이렇게 둔해 너 와 하아 가자 나 2야 아 씨 태규미 너 풀이야? 으아 으아아아 백 대 백으로 붙으면 태규미야 갇혀 그거 인정 그래서 내가 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야 아 또 담배 피우나 보다 아 시발 누가 몰라 에어컨은 담배 냄새 나는데 X같다 야 이거 야 드레 아 형들 이리 왔어요? 응 피 많아요? 6 뒤에 히트인데 방금 아 이건 졌네 죽이면 지치면 안방인데 아 가야 가야 움직여 저 새끼 방프리아 움직여 아 아 으아 으아 와 으아 으아 미치 괜찮았어? 으어어 아 으아 으으으 으으 으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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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봐 자기들이 못하니깐 인정? 야 이번엔 우리가 또 B인가? 아까 우리 A 아니었냐? 아 우리가 A였지? 칼전이 재밌지 돌거야? A 없다 어 있다 아 한 발 맞았어 아 이 새끼 뒤에 보고 있네 나이스 태규미양 어딨어? 야 같이 다니자 있는데?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 저기있어? 어디있지? 저기있다 감 잡았으 침착하게 써야되네 이때가 제일 재밌다 침착해 때릴대 아아 어? 오 미키 엄청나 빗겠다 나는 나 믿냐? 어디야? B다 B B야? A는 말이 안되 우리 쪽에 있다 아아 하아 착안해 착발 내가 안된다 온 것 같아 A로 가자 태규미한테 죽으면 안돼 민철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알겠지 형이 눈먼총 맞는다니까 내가 형이 눈먼총 맞는다니까 내가 아 내가 너무 나가나봐 아 막 쏘는데 맞어 아아아아 너 막 나가 막 나가 좀 빼 한번 빼 돌아야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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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돌아야겠다 아아 돌아서 태표리즘군이랑 1대1 말하자 가야겠다 야야야야 둘다 A 둘다 A 롱 애 해놔으면 태표리즘군이 어디있어 아인이 taki 야 칭찬하겠네 칭찬하게 야 이번엔 같이 다니까 이번에 형A 가요 나 B로 돌게 정확하게 한다 알았어, 빼야겠다 이번엔 싸우지말고 에이 왔다, 샛별이 징구 한명 왔다 거기 있으면 태경이 형도 거기 있는거에요 어 그치 나 여기 지금 가고있거든요? 가자 고! 고! 들어가 없어? 뭐야? 들어왔네 이씨, 일로 갔네 아냐 아냐 위에 없어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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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X 에이네 아냐 삐 없어? 에이야 아아이씨 형 어딘데요? 야 그냥 해제해, 나 너 뒤야 바로 너가 바로 해제 알겠지? 너 그 아이템있지? 예 없으면 아 아 아 젖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폭탄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니까 아 아 돌아서 절로 갔네, 머리 썼네 저기도 아냐 같이 다녀, 내가 왔을 때 우리가 말렸다 우리 전략 때문에 에이로 갑시다 그냥 가 가자 없어 이새끼 떡ony 이새기 아 시바 3개 감사합니다 구주키님 어 뭐야 왜 피해 왜 피해달라 얘들아 이거 서든어택 최초로 벨풍 터지나요? 한 명씩 맡을까 그냥? 아니 같이 나니까 아 점프해서 떨어져서 그래? 아 우리 시안생님 열려야 될게 너무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앙 앙 기문띠 앙 어디있어? 하나 어이씨 삐같은데? 저기있다! 야 삐삐삐 넌 어딨어? 어디있어 나 옆에있어 나 잡았으 하핰 머리 쓰네 와우 이씨 존나 돌아다니네 길 잃었나 아 나 이씨 홍구 때문에 진짜 야 둘다 여깄다 왔다 들어왔어? 네이로? 이로 들어왔어? A다 A 소리지? 어 여깄다 여깄다 아 제발 붙여놔 야 이 새끼야 빨리 맞춰 야 야 야 침착하게 하자 야 야 야 그냥 정망승부해 돌지말고 내가 이거 샷발로 그냥 들이대야되겠네 왜냐면 홍구가 돌기때문에 그냥 2대2상 나오기때문에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냥 붙자 가자! 아아 아 시발 죽었어 이 가자메요 아아 2대2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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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시안생님 총 1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아아 잃쳐라 이기자 아아 렐루 듣기에 또 감사하구요 에이 에이 아아 여기 돌았다 잡았어 야 여기 있다 야 같이 다녀 이리로 와 여기 태균이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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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아아악 아 영차 태균한테 치다니 야 말리지 말자 야 야 그냥 같이 다니자 야 제가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저스킹 풍메이 도니까 둘다 야 둘다 여깄다 둘다 있어요? 어 돌게요 어 ㅅㅂ 총알 무섭게 날라오네 아아아아 뭐 있었어? 같이 다니자니까 못있어 저 센트로 돌았을거야 아마도 저 센트로 돌았을거야 아마도 뒤도 봐야지 옆도 옆도 봐야지 아 옆도 봐야지 아이씨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오케이 야 B롱으로 날리자 계속 그냥 그냥 가자 레츠고 오 어디로요 A로? B B B B 설치되면 유리하니까 아주 B로가 어 야 줘있다 좋아 서래 미import 이겼어 김태경이니까 못 찾아 김태경이니까 못 찾아 이렇게 가자 계속 B가자 한 번 더 B가자 뭐야 근데 새별이 언제 죽였어요? 그냥 몰라요 꿈쳐있다가 난 뒤졌어 이번에 A가자 스무스의 오더를 한 번 믿어본다 우리 에바데이님 어서오세요 바로 고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야 온다 아 같이 싸울꺼 아 뺄꺼 방금 아 온다 아아 아 우리가 안 돼 샷빨에서 온거 같애 이거 내가 봤을때 빼야돼 진짜 완전 한군형을 같이 해야지 인성 봐봐 인성 개 쓰레기새끼 아냐 5도 좋았어 5도 좋았어 인성 인정? 우와 아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B로 가자 아 저 쏟은 잘 못해요 아냐 B 지금 지랄하지마 그냥 바로 B로 간다 야 민철아 야 민철아 그리고 우리 나만 따라와 알겠지 우리 같이 같은 분형을 봐야돼 내 봤을때 우리 스토지만 내 봤을때 이게 빡세니까 온거한테 설 설 내 앞게 그다 따라와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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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따 어 뭐야 어 어 어 어 야 심있어 어 야 심있어 어디야 어 한 번 한 번 라플 들어 한 번 한 번 그쪽 한 명 라플 들어 아 아 개새끼 지가르네 아 야 같이 다녀 일로와 야야 일로와 기다려봐 여기서 같이 있자 야야 같이 다녀 일로와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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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일로와봐 야 여기 숨어 숨어 민철아 일로와 일로와 그쪽으로 안와 내가 서운거 일로와 어디로 조준해 그냥 일로와봐 A롱 보고있어 내가 말해줄게 왼쪽 오른쪽 A에서 오면 바로 빼 알겠지 도망가 싸우지 말고 아 아 아 야 야 야 와 와 이 개새끼야 어 아 뭐야 이새끼 어쩐지 한방에 죽었어 아니 이거 좀 씨발 와 아이씨 뭘 죽이야 씨발 와 존나 어이없네 와 아 우리가 이거 명세 땄는데 아 야야야야 하고 왔다 왔다 B 쪽에 왔다 너 죽었어요 너 죽었어? 네 너 죽었어? 네 시간만큼 와 아 시발 이겼다 와 시발 이겼다 야 좋았다 와 근데 인성 오졌다 스나 와 저 새끼 스나 들었어 시발 와 지독한 놈이다 지독한 놈 야 시발 롱에서 쏬네 와 아 아 에이 2대2지 지금 이거 3대4 아 예 2대2 같이 다녀와 같이 다녀 B로 들어와 B로 들어와 B로 들어와 B로 들어와 오케이 민철아 할 수 있어 마파 어디갈까 니가 정해봐 B가자 B가자 A? B? B B B B B B 아 그럼 불빛기 X 이후에 하... 에리얼... 연보성 대 임몽귭 아 방프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시청자들이? 에이스 결정전 연보성 대 임몽귭 아 긴장돼... 어 있다! 아... 조금만 기다리지 usa 관리 으허 ㅆ 아 막수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그 A사람이 이긴건데 칼전 가자 지랄하지마 칼전 고 아.. 스나 스나 노제 야.. 딸 수 있다 얘들아 야.. 뭐가 좋아 얘들아 뭐가 좋아 이게 좋지 인철아 할 수 있어 하자 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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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카가 좋아? 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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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 도oop 아 이거 무조건 따야된다 이거는 무조건 A지 맞다 A다 2명 있다 와 씨 사거리가 들어와 씨따 것들 들어와 吾 하 == BC 어디 쏟 took 말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신나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싼자리 조선중 포스 내야겠다 크로스 안돼 으헛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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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핳 뭐지 하하하하하 자 죽였습니다 생님 자쓰 와 이새끼 아! 개새끼 사벌이 존나 흘러내네 와 이새끼 뭐야 칼좀 썼네 너? 와 이새끼 야 칼로 사벌을 한다니까 이새끼 이러면서 호호호호호 이러면서 형 뒤에 있으세요 아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한다 아저씨 원빔 포스트한다 내가 사거리 줄게 rike 한방 모였어 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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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으 strategically 야 에듀드ㅋbridge Zombie 야야 이거는 내가 A설볼게 너 B설봐 그러면은 오면 B지? B야 B 기다릴까? 어디야? 어디야? 오고있어? 어 해제 야 딜레 들어가 해제 해제 아니 C발 진짜 그거같애 신세기야 신세기야 C발 아니 C발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가정으로 C발 죽여 진짜 사람 죽이는거같애 존나 웃기네 나 꼬마와놓고 존나패네 아니 C발 이거 2대1을 못 이기겠네 실제로 싸우면 형 없다 없다 나이스 야 내가 A볼게 너가 B봐 아까처럼 하면 돼 아까처럼 B B B B B? 오케이 기다려 같이가 또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아 진짜 죽이고싶다 이걸로 C발 야야 하나를 타면 동시에 가 하나 둘 셋 해제 해제 내가 할게 와 해제 아 존나 웃기네 저거 개관리 드려본거 2대1 2대1 8점 5판 3선이죠? 응 들어와 들어와 우리도 저거 할까요? 폭설한 다음에 저러고 있어 야 우리는 이따가 이제 A잖아 우리 둘이 저렇게 하자 알겠지?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어 어 아 아 태규미한테 죽었어 야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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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가있자 알겠지? 아니다 야 저쪽은 어차피 한명은 해제해야 되니까 우리 돌면서 한명 죽이자 알겠지? 머리를 굴리자 시가해요 그새끼 다 골드와봐 어? 형이 설해요 가자마자 뭐야 뭐야 씨.. 뭐지? 니가 설해봐 아니 뭐야 왔잖아 어디 하구레 하구레 어 뭐야 어 씨.. 나 우리 편인줄 알았어 넌 줄 알았어 야 미쳐라 잡을 수 있어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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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스 누구누구 누구누구 시탈이 누구 누구 들어왔는데 니가 설해 아 5번이구나 맞다 뭐하나나 후후.. 선단매 빼 민철아 알겠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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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일로 와 아니다 아니다 그냥 맞장까지 아냐 누구 죽였어 선해 왔다 예스 예스 찰스 안지네 그냥 칼전 실력차이 있네 그냥 A가자 이번에 이걸로 그냥 두 조각 낸다 나이스 죽이고 아니 이거 닭을 놓는거 ㅈㄴ 개시발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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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싹 설치하지마 이 시빨새끼 이리와 개새끼야 이 시빨새끼 들어와 들어와 개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와 이 시빨새끼 가자 칼질 좀 해봤네 나중에 망하면 백정이나 해야겠다 오 예스 저 새끼 도끼로 바꾸러 간대 왜 이게 집중해서 이게 딱 정화극도 있게 해야되는구나 존나 묵직하네 도끼 일로와봐 일로와 여기 가만있어 어우 아 어 옆에 옆에 와 나 야 백개로 풍치자 와 아아.. 아 막판 스나전 해야되잖아 응 스나전.. 자신있게 가자 두명 여깄다 A있다 와아아아 와 이번 폭으로 당했다 침착하게 가자 그냥 기다리자 어떻게 해 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이상 전체하지 말고 그치? 골목에서 아 아! 암바 때렸는데 아 아 오아아아아아 미키영촌 미키영촌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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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가 우와 야야야야 방심하자 민철아 이거 따요 와 태규미한테 원샷 원킬 당했어여 와 민철아 좀 이것도 대가리 놀아야 돼 몸통하지 말고 대가리 쪽을 그어 알겠지 그냥 숨통을 끄느라고 잔인하지만 아씨 아씨 들켄이들 했다 아 참 침착하게 민철아 침착하게 아! 아아! 민철아 저거 린치가 길어? 자 쟤네도 독길걸? 아니 굴카리야 지금 아 진짜? 이 오른쪽 마우스가 더 긴가? 사거리가? 그런걸 수도 있고 하하하 이런 게ded estas 아 아 아 오오 오오 오!! 오오 으악 î au pum 수어 Ordn 미М 아 씨 너무 흥분했다 이만 봐 아 미 naszego 딸 수 있냐? 야 그거 그거 민철아 아유 씨 말새끼야 0킬 아 1킬도 못한건 진짜 오바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2대1 여기서 이기자 야 이번에 우리 야 이거 내놨을 때 저쪽 감자갖고 B로와 우리 머리 써야된다 알겠지 칼전은 A가 좋아 어 A가 좋아 야 이거 나만 따라야 되뇨 괜히 싸울려 하지 말고 알겠지 봐봐 니가 봐봐 온아 어디 아 내 감을 어 저 잡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도망가녀 도망가녀 민철아 빼 빼 빼 빼 빼 빼 빼 가 가 가 가는척하고 또 빼 아 컨트롤 싸움이야 이거 민철아 알겠지 컨트롤 싸움이야 도망가 도망가 그냥 빼라고 뒤로 칼질하지 말고 아 설치못해 해제 못해 빼 아 배우시다 빼라고 민철아 아 왜그래 아 진짜 싸워보지 말라니까 어차피 해제 못하는데 칼질하면 스피드가 느려지나 똑같이 무조건 빼 알겠지 이제는 무조건 빼 알겠지 설치해 참고кам 이중 아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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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아 말리네 뭐지? A로 가자x2 타이밍을 맞춰야돼 그니까 막 휘두르면 안되더라고 정확히 3대 딱 보고 그 느낌이 있어 딱 죽일때 아아 아 초승기가 잘해 아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이제 이 두번째꺼는 짧네 야야 너가 A봐 내가 B가서 설치할게 알겠지? 니가 몸통만 보여줘 또 싸우지 말고 도망다녀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왔을테 이거 니가 먼저 보여줘 싸우지마 맞아 저 봐서 왔어 둘다? A에 있어? 네 어디쪽인지 말해봐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어 둘다 너 따라가고 있어? 네 진짜 홍구다 도망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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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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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지히 있잖아 아 아아 야 춤참 아 이거 애교 가겠다 토끼를 찍어 죽여야겠다 와아 와아 아아 아아 미션 페일 블루 팀 윈 아 왜 자꾸 뒤에서 지혀야 이런건 못쓰지 어떻게 가야 여기가 여기가 타이밍 뭐 몸보고 우클리카나 몸보고 해봐 잘 해봐 아우 씨발 선빵 내가 먼저 맞았다 아 집착한 잃었다 본다 야 이 새끼는 진짜 너 다워 아아 근데 하아 하하 씨발 하아 시작하지 나만 따라다녀 같이 와 아아 이씨 아 진짜 아아 말리네 아 아 미션 페일 레드팀 웨일 아 빠지면서 해야겠다 너무 들이대지 말아야겠다 칼 바꾼까 아까 골목에서 싸워 골목에서 싸웠어 골목에서 싸워 도장 철판 아 아 아 아 아 아 침착하게 이길 수 있어 하아 주거는 휘두르지 말고 한번 보고 딱 휘두르고 세네번 막 휘두를 생각하지만 한번 보고 딱 휘두르고 그래 그래야돼 나갔을때 아 앉은 키도 좋아? 야 들어가 오케이 야 똑같이 아까 너가 A보고 내가 내가 A보고 너 B봐 바로 말해줘 B지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여기로 들어갔다 해제해야겠다 해제해 너가 해제 저거 봐줘요 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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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ㅅㅂ 연도끼다 자 가자 이길 수 있다 밀쳐라 어 왔다 둘 다 왔다 침착하게 들어가 있음 하지마고 아 아 이색이 궁극적이었어 구멍에서 썰면서 빼면서 아 야 민철아 부탁인데 끝날때까지 1킬만 하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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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으흨이 거야 왜 들었어 아 안 돼했 넌 흥 야 직진하지 말라니까 진짜 빼야 돼 이건 빼면서 찔러야된다니까 뒤로빼면서 왔다 아..뭐해 왜 내게도 짧지? 칼을 바꿔야겠다 와아 2킬만 하자 2킬만 하자 2킬만 하자 민철아 도끼로 들어와 넌 도끼로 들어와 내가 봤을때 도끼야? 뭐로만 봤어? 구로카? 그냥 칼레싱 나이프 X같은거 넣은거 아니야 또? 나는 나쁘지 않던데? 아아씨 아아 이 칼레풀이야? 제일 싸운거 들었대잖아 시키는대로 좀 해 아 이거 X나 뭐야 아 이게 X나 짧네 X발 바꿔야겠다 형 빨리 제발 이겨줘요 아 X발 괜찮아 P81이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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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도끼해야겠다 형 A다 A지? 네 A 맞어? 아 뛰잖아 나 아이템 옮는데여 젤tal 왼쪽 왼쪽 왼쪽에 숨어있어 이 새끼 형 뒤에 있어 형 뒤에 형 뒤에 OA 으악 미치로예 오와 kay 야야야 야 야 1вер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침착하게 제발 시발 새끼야 랍플들어 그냥 아니야 농담이야 빨리 빨리 들어와 왔다 태규미 있다 한명이야 태규미 한명이야 들어가 한명이야 삐소리다 삐소리다 너 몇 샤피 너 피 몇이야 야 너가 해제 바로 해제할게요 좀만 시간 끌어 온다 아 아 뭐야 해제 눌렀는데 시발 해제 해 아 1초 맞고 해제 못했어 아 왜 이 키를 못하냐 어떻게 해 아 아